일본에서 직접 우동을 배워 오신 거예요? 네, 제가 외식업 경력이 지금 40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의 현지 그쪽으로만 한 300여 곳을 넘게 우동을 좀 먹어보고요. 거기서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레시피를 받아봤고 저 나름대로의 우동 사실, 소바찌기를 만드는 거죠. 이거 북갓개 우동은 어떤 스타일이에요? 북갓개 우동은 쉽게 얘기해서 북갓개는 흩득 뿌리기거든요. 흩득 뿌리기? 네, 그러니까 이제 그릇에 담은 그 면을 면 위에다가 쭉 이렇게 흩득 뿌린다는 뜻에서 이제 북갓개 우동이라고 그러거든요. 오, 그럼 우동 면은 어떻게 만드나요? 우동 면은 저희가 이제 4년, 5년 된 천일년 가지고 간수가 빠진 거죠. 그걸 가지고 온도와 습도에 따라서 간수율을 맞춰서 밀가루하고 배합을 해서 1차 숙성시키고 2차, 숙성시키고 3차 밀고, 당기고, 접어서 폈다. 이러면서 앞에 그 면 속에 있는 비세한 공기를 빼낸 그런 작업이 최대 강건이죠. 아, 주문. 주문. 일단 튀김 북갓개 우동 6개. 북갓개 6개에다가 소, 갈비 우동? 어. 그거는 5개. 5개. 또 그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와, 멋있습니다. 튀김 북갓개 운동은 이제 저희가 새우가 들어가고요. 가지, 깻잎, 그다음에 단호박. 이제 그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밀가루와 얼음을. 저희는 얼음을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얇게. 그리고 튀김 소재, 던지도. 그래야지 자연스러운 튀김 옷이 형성이 되죠. 그리고 바삭함의 강도는 상당히 좋아요. 아마 일본 현지에서 드신 것보다는 저희가 더 월등히 좋을 겁니다. 그리고 이 소스는 어떻게 만나요? 소스는 저희가 진간장으로 해서 수제 가스부시, 태고버섯, 그리고 양파, 파 같은 걸 넣고 이걸 한 시간 정도 저희가 우려내서 그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맛있게 드시는 방법은 우선 네몬즙을 짜시고요. 네몬즙. 신고를 좀 싫어하는 물은 좀 약하게 짜시고 신고 좋아하시는 분은 좀 꽉 짜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북갓개 쯔위는 가능하면 다 부어서. 다 부어요? 네, 다 부셔야 돼요. 저희가 불암을 다 재워서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젓가락으로 비벼서 드시면 됩니다. 면이 엄청 뜬기네요. 그러니까. 준석아! 대호야! 어디 와 여깄노? 면 장난 아닌데? 해박이 세 개. 감사합니다. 행복해. 처음에 우리 일단 두 명 더 올 거예요. 마이는데 이제. 자, 먹어보자. 면 진짜 굵다. perfect amis는 곱창살isan user 안 acом아. 면 한 줄로도 입이 그릇 텁 dia も 전 Jen, southernуood거 같아요. 아닌가 봐 줍CER이겠는데. 네, 일단은 먼저 빼앗은 여당 이 있긴 하다. 근데 제가 열 때 같은 음식 맛을 ме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딱ship한 식감은 거의 처음 democrVIEW 전 외Express. 식감인데 면이 엄청 쫄깃쫄깃한데 뭐 좀 떡볶을 먹는다는 느낌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고 면 되게 좋아하는데 와 이런 식감은 처음 느끼는 것 같아 너무 맛있다 이거 우와 아니 어떻게 떡인데요? 농담 좀 못하면 면이 곱창수 중이야 지금 이거 줄넘게 해도 잘 안 끓어질 것 같아 잘 못 먹어 볼게요 잘 못 먹어 볼게요 와 식감이 대박이다 이거 깻잎 튀김이 못하면 괜찮거든요 못하면 괜찮거든요 괜찮거든요 그 소리가 딱 그 소리가 음 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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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전혀 맛보지 못한 우동이야 일본에서도 맛보지 못한 우동 튀김은 진짜 잘 튀겨진 거야 튀김 진짜 너무 맛있다 튀김이 진짜 부드럽다 와 와 근데 튀김이 진짜 바삭바삭하다 진짜 바삭바삭하다 와 맛있다 음 음 우와 너 어디 갔어? 한 개 날렸어 맛있지? 음 이 정도야 지금 너와서 놀아갈까? 천천히 먹고 있는 거야 정확히 1분 42초 만에 우동왕 그릇 박살내는 히밥을 보고 계십니다 이거 진짜예요 와 이거는 면을 여러 개 못찾겠어 네 한 가닥마다만 해 한 가닥만 집어야돼 한 가닥만 집어야돼 희지야 진짜 미안한데 앞에서 한 먹을 때 천천히 먹어 응 너 꺼 소화 안 될 때니까 진짜 장인이 맞으신 것 같아 그럼 난 진짜 장인 어른이라 부르고 싶다 물어볼까요? 내가 이따 개인적으로 물어볼게 아하하하 으음 양념 잡혀있네요 난 이거 맛있게 먹어야 마지막에 남겨야지 아 진짜 털겠다 낫런이 20분 멀리다 그까 2끼면 20분에 걸려야 돼 2개 달려 두 개 다녀왔어 너 어디다 버렸지? 너 어디다 버렸어? 뱃속으로 젖어 와 진짜 내 눈앞에서 이걸 못하네 다음 거 나올 때까지 이거 불편해 먹는 거야 끊기면 안 돼 먹는 거 나도 좀 천천히 먹었어야 하는데 천천히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맛있어 혹시 천천히 먹을 거 지금 천천히 만들고 계시는데 저기요 선생님 저희 다음 거 나와도 됩니까? 바로 주셔도 됩니다 아니 근데 오늘 속도가 유난히 빠른데? 면을 원래 차가운 면이잖아요 그러니까 뜨거운 면 이제야 뜨거운 거야 약하지 토밥이 사람을 이제 거짓말쟁이로 만든다 거짓말쟁이로 토밥이 사람은 돼지로 만든 거 같은데 맛있는 데면 될 거 같아 너무 많이 먹여 아니 근데 맛없는 데가 진짜 단 한 건데도 한국에 우리 맨피디님 맨날 발품 팔아서 사진 신다는데 왜 살 안 지냐고 10년을 맛보다 보니까 맛만 보면 알겠다 저 형님은 그냥 약으로 뭐 드시는 거 아니야 아니 저번에 에너지카는 그 시간에 약 열린다 이게 끊지마 약이 열렸으니까 가방이 나와 난 튀김도 맛있었는데 소갈비살이 더 맛있을 거 같아 우린 또 고기도 좋아하니까 고기 좋아한다고 하지마 너 생선도 좋아한다고 해 있지 그냥 흔들고기야 물고기 좋아 물에 빠진 거 안 먹잖아 나 꺼져서 먹잖아 아까 아 진짜 왜 저러는 거야 도대체 가는 것도 좀 유치해져요 덩치도 산만한데 덩치도 산만하고 주의도 약간 산만한 거 같아 형 주예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즐겨봐 이 채널 알겠는데 아 아 앤따 앙 아 앙 앙 앙 앙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